즐거운 캠핑! 하지만 챙겨야 할 요리기구가 이삿짐 수준이라고요! 이제 네모락 하나만 챙겨가세요! 밥솥부터 밀폐용기 기능까지 네모락이 다예요! 양쪽 손잡이로 락을 걸면 압력을 구현하여 찜, 조림, 전골, 국, 탕요리는 물론 잘 눌러붙지 않는 세람미 코팅과 깊고 넓은 바닥으로 편리한 볶음, 튀김 요리, 저수분 요리까지! 네모락은 집에서 더 바빠요! 가스레인지 위에서 부글부글! 요리가 끝나면 냉장고 속으로 쏙! 정말 기특하죠? 뚜껑 손잡이로 이동도 편리하고 설거지도 간편해서 집안에서도 야외에서도 진짜 쓸모가 많은 다용도 만능냄비 네모락! 요리를 빠르고 간편하게! 네모락과 함께하세요!